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존재했고 그 전에 오피어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하니? 진영이 너 그 맛사니랑 절대 오래 못 갈 거야 그것은 내가 항상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기억이었다 모든 계획의 취직인 너도 생각에서 보이진 않거든?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누군가 먼저 걸어야 길이 되는 거고 단단한 흙에 두들기고 깨트리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어느 골목, 어느 교차로를 지나도 결국 여기에 다다랐을 거라고 믿게 된 그런 순간 엉덩이 공간에